안녕하세요. 다육도바이오입니다. 오늘 8월 2일이죠. 화요일입니다. 아이고 더워서 우리 아가도 헤헤 거리네요. 엄마랑 가서 목욕할까? 어? 목욕. 털도 밀을까? 어? 너무 덥지? 와 진짜 덥다. 아휴 방에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쉬어야지. 오늘 그냥 발바닥하고 똥꼬만 밀고 그냥 목욕하자. 다 밀기를 엄마가 벅차서 못하겠다. 알았지? 응? 알았져요. 몰랐져요. 콩이는. 응? 엄마말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. 꼬리 흔들어야지 그럼. 꼬리. 안녕하세요. 여기 잠깐 있어? 엄마가 이렇게 선포기 틀어놨으니까 너무 시원하잖아. 여기 있어도 바람 들어오고. 아휴 바깥에 너무 뜨거워요. 애들도 지금 삶아질 것 같아가지고 문을 좀 닫았어요. 살짝. 이렇게 가려줬어요. 아휴 막 화상 입고 그러고 난리를 치니까 일부를 이렇게 해놨답니다. 어쨌든가 키우는 동안은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뜨겁습니다. 햇살에. 오우 저 태양 좀 보세요. 사람 죽이는 태양 살인 태양. 아휴 오늘은 청소 아침에 안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어요.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되면 만지면 뜨거워요. 이게 너무 뜨거운 거 있죠. 물청소도 못하겠습니다. 너무 뜨거워서.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. 오늘도. 너무 덥지 않게 시원하게 좀 지내시고. 물도 많이 마시고요. 휴가절이라서 차들이 행해요. 행해요. 없어요. 차들이. 항상 건강하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